TNK 프리 김기영입니다. 새로운 아반떼 제7세대 모델이 드디어 미국에서 공개했습니다. 코드명으로는 CN7이라고 하는데요. 예전의 삼각대 운명은 확실히 벗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사진이 신형 아반떼의 전면부 모습입니다. 그릴 부분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마치 스파이더맨을 연상시키는 그물망을 가지고 있는데요. 삼각대를 좀 형상화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헤드라이트를 포함해서 LED DRL이 삼각형 모양을 했다고 해서 삼각대라는 운명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헤드라이트하고 그릴이 일치된 하나로 연결된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LED DRL도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약간 사선 형태로 되어 있는 LED DRL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잠시 예전의 삼각대, 6세대 삼각대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게 6세대인데요.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세하게 보면 비슷하게 보이기는 하지만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이 그릴 내부 패턴도 굉장히 인상적이지만 범퍼 하단 부분에 그릴 내부 색상하고 동일하게 하이글러시 플라스틱을 사용한 것 같아요. 동일한 색상을 밑부분에 같이 넣어서 좀 더 새로운 느낌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어 터널도 있고요. 전면부 에어 스포일러도 제법 많이 튀어나왔습니다. 타이어를 보니까 타이어는 17인치가 적용되네요. 자료에 의하면 타이어는 15, 16, 17인치가 공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금호 타이어가 되어 있고 좀 더 확대해 보면 17인치 타이어가 껴져 있는 걸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7세대 아반떼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이드, 전면부도 있겠지만 측면부 캐릭터 라인으로 보여집니다. 삼각형 형태를 이렇게 여러 개 모아서 여기도 삼각형이고 여기도 삼각형인데요. 입체적으로 표현해서 볼륨감을 확실하게 보여준 게 이번 아반떼의 특징이라고 보여집니다. C필러 뒤쪽에 보면 이런 부분도 좀 보여지네요. 이게 공기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도 하지만 아마 고속으로 주행할 때 소음을 감소시키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될 겁니다. 이쪽 사진에서 보면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볼 수 있고 후면부가 굉장히 각을 많이 줬네요. 그리고 날카로운 선들이 좀 많이 보입니다. 직접 뒤 사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쪽도 이렇게 꺾여서 이렇게 날카롭게 그어진 면이 있어요. 날카로운 선들하고 굉장히 입체감을 많이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했지 하이글로시 플라스틱을 많이 썼는데 검은색 톤으로요. 라이트를 갖다가 전체 외곽을 다 감싸고 있는 듯한 검은색 베젤 같은 것을 통해서 좀 더 후면부 라이트가 더 도드라진다고 보여집니다. 이 H짜를 형상화한 후면부 라이트죠. 현대 로고를 형상화했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삼각형 형태는 그대로 다 유지하고 있기는 합니다. 범퍼 하단부 역시 하이글로시 플라스틱을 많이 썼습니다. 검은색으로 좀 많이 썼고요. 베기 파이프는 안쪽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전면부 그릴 내부인데요. 이게 전방 레이더로 보여지고요. 보니까 전방에 카메라가 안 보여요. 지금 안 보이는 거 보니까 여기에 뭐가 있는지 이것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카메라가 아래쪽으로 좀 옮겨간 듯한 느낌인데 이건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실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일 궁금했던 부분인데요. 이게 요 근래 나왔던 K5나 이런 디스플레이하고 좀 다르네요. 운전사 클러스터가 10.25인치고 중앙 센터 디스플레이도 10.25인치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거의 일자 형태로 되어 있어요. 여기 약간의 각으로 꺾여 있긴 하지만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장의 거대한 디스플레이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습니다. 대시보드에 따라서 라인에 따라서 약간 좀 구부러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괜찮았는데요. 이전에서 나왔던 현대기아차 디스플레이보다는 훨씬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운전자 클러스터를 보면 이게 아날로그 형태처럼 그림이 그려져 있네요. 그런데 LCD 디스플레이예요. 안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스티어링 휠도 상당히 독특하죠. 소나타하고 소나타 DM8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요. 이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스티어링 휠 위쪽에 있는 이 조작 버튼들도 소나타하고 비슷해 보입니다. 여기 사운드 시스템인데요. 사운드 시스템은 예전에 JBL 사운드를 썼는데 이번에 신형 CN7에서는 보스 사운드,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로로 긴 공조장치가 위치해 있고요. 디스플레이 하단 부분에 좀 독특하게 엔진 시동을 거는 엔진 스타트, 스탑 버튼이 다른 조작 버튼들하고 좀 가깝게 있네요. 보통은 스티어링 휠 뒤쪽에 있는데 이 조작 버튼들하고 상당히 많이 가깝게 있네요. 중앙에 디스플레이는 터치로 될 거고 그리고 이런 직관적인 버튼들 맵, 네비, 레이디오 이런 것들은 좀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어리 하나 위치에 있는데 이걸로 좀 볼륨 조절이나 이런 것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밑에 에어컨 조절 하나 시트 조절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버튼들도 또 나와 있습니다. 보통 현대기아차에서 사용되는 요 근래의 방식이 다이어리나 버튼으로 조작하는 변속기인데 이거는 스틱으로 돼 있어서 상당히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센터패시아 하단 부분이 운전사를 감싸고 있는 듯한 그런 형태를 하고 있어요. 보조석 저구에는 이렇게 딱 막혀 있는 부분을 볼 수 있겠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 가로로 긴 공조장치 하단 부분의 위치에 있어서 이건 야간에도 상당히 괜찮아 보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스티어링 휠을 보고 있습니다. 내부에 이렇게 엠보싱 처리를 한 부분도 디자인면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예전에 JBL 사운드를 썼었어요. 그리고 예전 6세대 실내입니다. 실내 6세대에 비하면 얼마나 달라지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아반떼의 기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LFA가 적용됩니다. LFA는 레인 팔로잉 어시스트라는 건데요. 차선 유지 보조 장치가 되겠습니다. 엘카스 레인 키핑 어시스트보다는 좀 더 한 단계 진화한 버전인데요. 차선의 정중앙을 유지시켜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레벨 2 정도의 자율주행 기능이 제공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화된 프로파일 시스템이 있습니다. 요즘에 현대교차에 다 대부분 적용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운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각각의 개배열 세팅을 할 수 있는데요. 앰비언트 라이트를 바꾼다던가 시트를 운전자에 맞게 조절한다던가 그런 부분이 개인 프로파일 개인화된 프로파일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키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키라는 것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차량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잠그고 열 수 있는 그런 기능이죠. 다음으로는 무선 휴대폰 충전 기능이 있겠습니다. 센터패시 하단 부분에 무선 충전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면은 USB 장치는 두 개 정도로 보이네요. 아까도 언급했는데 7세대에서는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에는 후측방 충돌방지 보조 기능이 되는데요. 이 기능은 후측방에서 차량이 다가올 때 차선 변경을 하거나 하려고 할 때 자동적으로 후측방에서 오는 물체를 탐지하고 충돌이 예상된다 싶으면 차량의 스티어링 휠을 돌려서 차선 안쪽으로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충돌을 방지해주게 되는 기능을 얘기합니다. 이번 7세대 아반떼는 예전 6세대에 비해서 전장이 한 5cm 정도가 더 커졌고요. 폭 그리고 휠 베이스 그리고 높이 전고가 각각 2cm 정도씩 좀 작아졌어요. 그러니까 휠 베이스는 길어났기 때문에 실내에는 좀 더 여유가 생겼고 그리고 폭도 한 2cm 정도가 더 늘어나서 차가 굉장히 와이드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제공되는 엔진 사항으로는 1.6 하이브리드 엔진이 들어갈 것 같고요. 1.6 하고 32kW 모터 하고 배터리 용량으로는 1.32kWh의 용량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또 다른 파워트레인으로는 2L 하고 CBT 현대기아차에서는 IBT라고 하는데요. 이 CBT가 결합돼서 2개의 엔진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퍼포먼스 모델이 제공될지 어떨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VB